아 진짜 봐 왜 엄마 귀여워서 그러는 건데 하지마 제가 다 왔어 알았어 몽몽이한테 몽몽이한테 이거 보여줬는데 몽몽이 좋아했어 몽몽이한테 보여주지 말래 몽몽이 이거 좋아하는데 계속 자기 눈에 이상하니까 하지 말래 몽몽이 비슷해 나는 좀 봐주지 아유 안 왔어 안 왔는데 몽몽이한테 안 왔는데 목욕해 목욕 오늘 목욕하는 날이야 오늘 회전을 감사합니다 며칠 우 то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